지금 딸 볼케이노를 가기 위해서 지금 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리, 600마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로피칼 리조트에는 한 달에 약 3,000명에서 6,000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이런 좋은 배에서 포트를 타고 말을 타고 분하고까지 가는 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흥겹고 재미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내릴 때는 구명조끼를 벗고 내리시네요 지금 트로피칼 리조트에서 우리 노강현 대표와 함께 딸 볼케이노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